이렇게 생겼어요 다 살아있는거 바로 분냉해버렸기 때문에 살짝만 녹으면 썰어서 먹으면 되구요 제가 배를 깎아넣겠습니다 굿 커링! 땡큐! 육회고기는 키로에 한 20불, 20불, 23불 이런거 좋구요 엄청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우! 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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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상해요 흙이! 흙이! 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엄청 좋죠? 엄청 얇게 썰어야지, 엄청 그래 맛있어 얇게 썰어야지, 맛있어요 잘게? 간장으로 해도 되고 주유를 해도 됩니다 두 큰술 먹어봐요 이건 실버 퍼치라고 살아있던 활어를 잡아왔어요 아니 사왔어요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물기를 잘 짠 다음에 아까 끓여놓은 거 이제 썰 거예요 사람들이 왔어 찍고 있어 이거 거기? 이거 올게 커플 사왔네 생일 선물도 받네 그러니까 뭐냐고 음식 안에서 팍 박스를 이게 있어 자영이 소리 지르는 거 아 진짜 우와 아빠 선물 받았어 좋아야 뭐야 이게 가방인데? 우와 이것도 있어 저 안티에이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이게 매일이야 매일이야 사람들이 올 때가 돼서 이렇게 봐 얼었어 어떡하지? 깡깡 얼었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이렇게 그치? 레디가 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애들 좀 봐 양호 어떻게 오는 거야 지금? 유미야 손님 줄 알아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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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해피 벌스데이로 하자 영어로 하자 영어로 시작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에 컴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